2035년 이곳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멸망했습니다. 그 가운데입니다. 그 껌이에요 껌. 그래서 LPL 캐스터세요? LCK 캐스터세요? 바로를 칠 때 이런 이름 뭐였죠? 아 버튼 콜. 국위환향 하는 거예요. 금위환향. 캐스터와 아나운서들은 몸을 숨겼고 해설들로와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. 대한민국 e스포츠를 지켜주실 캐스터, 아나운서, 지망생 분들은 꼭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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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참 순한 분처럼. 여러분이 필요해요. 누나 보고. 어. 중계하러 가야죠. 가야지. 중계하는 거 재밌죠? 어. 그리고 ernen Boulevard means Gud. contagious. 거잖. 성장 손상다리 피아스터. ingen. 음. 성장 손상다리 아나운서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